안녕하세요 제 친구 잘생긴 똥땡이가 저를 위해 컨텐츠를 만들어 주네요 요번에 제가 리뷰했던 CG 스콜피온인데 이게 요즘 신형 매거진 올드 매거진은 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요기 구멍을 만들어 달래요 저보고 더 망가져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저도 원래 이런거 만드는거 좋아하고 해서 예전에 어릴때 한국에서 라디오 경진대회도 나가고 이런거 만드는걸 좋아해요 알았다고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요거 할때 우선 특별한 툴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모양을 본떠야되는데 뜰수있는게 제일 쉬운게 종이로 모양낸 다음에 요런식으로 자 요기다가 종이를 올리고 요기를 막 이런 펜같은걸로 요렇게 모양을 낼거에요 요렇게 모양이 좀 담백해요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요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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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그려놨어요.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건 구멍이 없죠. 모양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드러멜로 해야죠. 그전에 좀 모양 좀 만들어놔야지. 대충 기스만 내놨어요. 이제 이 드러멜로 해서 기스 좀 낸 다음에 여기다가 모양을 깊게 파야 돼요. 우선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건 처음 써던 수리인데 기스만 내면 되니까. 우선 대충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선 모양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고 깊이는 꽤 커졌어요. 근데 이제 맞춰보고 그 다음에 큰일 났네. 대여 작동이. 성공했어. 지금 여기를 조금 더 다듬고 왔어요. 근데 이게 구형 모델이고 요 뒤에가 AK식으로 요기 밑에서 요렇게 눌러주면은 빠지는 방식이었는데 시정에서 갑자기 얘네가 AR식으로 요 옆에 구멍을 봐갖고 탄창을 빠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거 뭐 어차피 못쓰는 거니까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작동이 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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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뜬 다음에 제가 만들었는데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장전 흔들어요. 안 빠지죠. 그 다음 이거 새로 내가 만든 거 요거 가른 거 안 빠지죠. 자 이것도 뭐 여기는 뭐 대충 했는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왔죠. 깊어요. 꽤 깊게 했어요. 드럼엘 툴 요 툴로만 해갖고 이용했어요. 자 그럼 또 짧게 만들어 봤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디오스 — vom Conf 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